김해 대동에 꽃축제 궁예기로 왔습니다. 우리 카스 동생 인사해라. 안녕하세요. 오늘 기분이 어떻노? 기분이요? 비도 오고 뭐 괜찮네요. 비도 오고 뭐. 비가 안오잖아 이제. 꽃축제. 꽃축제는 올라왔네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. 좋네. 오 이게 양김비 맞습니까? 양김비다. 시원하네. 향기가 나나? 향기가 안 나는데. 안 나나. 꽃은 너무. 양김비인데 왜 이맛을 따시노? 로봇 국수에 부끄러워. 새벽에서 냄새가 나. 아쉬워라. 또 못먹노? 또 못먹노? 또 못먹노? 아 생가유스 생가유스인데 블루베리 아 먹으면 좋나? 괜찮네 지금 나한테 오늘 일일이 돼 저 대나보다 술이네 또? 네 삶의 한력성 삶의 한력성 삶의 한력성 일을 좋아한다